어서서 많이 참여해주시고 많이 흔들어주세요 자 지금도 저희 나한테르 패밀리 신나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박수로 많이 해주세요 자 가까이 오셨는데 괜찮아요 박수 한번보고 그만보고 자꾸만 보고싶어 한번보고 모습을 자꾸만 보고싶어 누구나 한번보게 소리질러 한번보게 소리질러 한번보게 애인인게 소리질러 한번보게 애인인게 소리질러 자 서버린거야 자 여러분들 5분 서버린 된거야 한번보게 침퍼대 한번보게 침퍼대 언니들은 최고라 최고 완전 좋아요 나를 더 사랑하니 키택 키탑 이럴때 박수üm한테 해주세요 자 머리 뒤에 계시기 있는 분들 앞으로 좀 가져주세요 멋있는 분 나올 때 박수 한번 해줘세요 다같이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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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도전하시는데요 선물 하나 드리고싶어요 자 방금을 찢으세요 여러분 양손을 맞춰 동그라미 밀면서 자 목숨을 다같이 한두개 한번 더 한번 더 한두개 한두개 아예 자 한번 더 침묵 침묵 한두개 뭐라구요? 좋다 재수 가지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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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생겼어 그냥 자 손을 선거같아 손을 선거같아 자, 체벌리기를 쟤는 딱딱해버리기야 자, 앞뒤지 못하여 자, 체벌리기 자, 체벌리기 전문의 박수 천천히 박수 방수 자, 지으시는 분들 어떻게 일어나서 문 앞으로 박수네 바깥에 보이세요 준비 상대 상대 앉아 amaan 가위바위보 오셉! 자 이번 창보다 세련되게요! 미국 노래 한번 갑니다. 미국노래! 미궁 리액션 이름도 좋아요 샴핀도 딴다는 별명 따라서 잡아당겨 당겨 다시 살아 지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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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여기 선물을 다 본다고 했는데 선물 없나요? 친구의 회원한테서 뭘 드리고 싶지 않냐? 소리가 뭔지! 자 전부 잘 했다고 하시고 꼭 좋아하시는 분들 선물 드립니다 선물 자 전부 잘 했다고 하자 처음부터 끝까지요 기가밥히 자러 지고 있어요 셀럽래 역시 오케이 오케이 어머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피하지마 이렇게 바로 섹시로 입은지 박수 한번 주세요 좋다 자 허리 숨이고 상태를 흔들어요 가뿐지 말고 황소 사랑합니다 장치 헹시 Szabot 잡녀 사녀말 화상 번호! 번호! 캠핑! 번호! bus 3! 번호! 캠핑! 박스로 주면서! 번호! 캠핑! 번호! control! 번호! 캠핑! 줌이 중간에 corrients에 갔어 너무 원로 몸을 다 같이 가면 아는 애 충격들도 조용히 아는 애ño 남았을만에 사랑해 닭빛처럼 불쌍해 오! four! 좋아 자, 추억의 댄스에요 과따리 같다는 댄스 한 번 더 더 감소 한 번 더 감소 고수 자 지금부터 이제부터 초반 아무것도 옛날살만 안으로 그녀를 준비 한 번 더 감소 옛날살만 안 믿었냐 어? 마지막으로 지켜라 우리 모두 예!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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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가 두자신다! 그들의 공격에는 자고나 헬! 아이고 신자신이 헬! 헬!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자, 됐어요! 지금 물 못 부었어요 난리 갑니다 이렇게 딱 기다려 그냥 안 죽으냐 그냥 안 돼! 소리 안 보여요, 대단히 오예! 눈 찍고 돌아야지 야, 완전 시간 안 쳤, 장만 안 돼 여금도 많이 찍어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이쁘고 잘생긴 거 아니냐 자, 지금부터 국가 축제 여러분들 찾아주시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저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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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랐스 vas 박수 우 신기해 양손을 잘 펴고, 양초를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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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도 봄봄 봄봄 김춘 대! 예! 야, 사촌 내인 그 같아! 조명도 못 쳐준거야! 양션아 불러! 나다! 조명도 봄봄, 봐라! 봐라! 아아도 봄봄, 봐라! 우리 밀가루 주워똴, 봄봄, 봄봄 우리 밀가루, 우린 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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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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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옛날이요 오우우우우 한 번 더! come on! 준비하고!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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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아, 내 말이요 지나치려 가실 수 없나 그 날 진짜 한 번 더, 한 번 더 아, 내 말도 아, 내 말이요 지나치려 가실 수 없나 그 날 진짜 자, 한 번 더 자, 갑니다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능 자, 지금부터 여러분 왼쪽 방향에 계신 분들 여러분 선박실보다 소리 한 번 질래 좋다 저희도 반대쪽이 있는 분들 한 번 더, 소리 질래 좋다 떼밀리춤 한 번 갔지 떼밀리춤 떼밀리춤 자, 지금부터 저희 남들어 패밀리 갈모 소개맞formation 네 이 분 either 지난 제시위대 엔진이 바 politicians 야, 엉덩이 흔들어가지고 내가 기가 막혀 어 엄청난 습한 반지 어머머머머 어머어머 어머머 어머들 죽겠어 박수 1번 주시고요 지금부터 함께 하실 손도 재밌게 쉽고 아는 노래로 신미 박근혜의 양복합니다 1 2 2 1 2 3 1 라지 빅쯔! 안녕히 계십시오. 자, 양손 앞으로 갑니다. 어느 쪽으로? 자, 바로! 자, Wij! 우리 Wee 자세히 혜사지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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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2 3 이런 사랑 아, 거기요 이 시험 안쓰면 뛰어 나는 내가 몰래 그래 그래서 뭐 어쩔 래 어쩔 래, 어쩔 래 난 이런 사람이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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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와 우리 엄마 완전 신났어, 신났어 네! 널로 품어까지 말 달래서 다짐까지 널로 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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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어 워쇼, 워쇼 너 워쇼 너 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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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속해요, 안이 다시요 안쓰면 뛰어 왜 그래 뜨거운데 그래 그래서 뭐 어쩔 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탄환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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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